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자문입니다. 저지방우유 먹이라고 하면 우리 아이가 비만 달인데 왜 저지방우유 먹어야 해요? 라고 반문하시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어린이용 우유를 먹지 않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하시는 부모도 있으십니다. 우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알려드리면 우유는 건강에 좋은 음식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엄마 전 먹고 자라는데 적어도 두 돌까지는 모유를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돌이 지나면서 모유나 분유를 중단한 아이들은 보통의 우유를 먹게 됩니다. 흔히 생우유라는 말은 보통을 먹게 되는데 우유는 우리 몸에 좋은 동물 담백하고 칼슘이 풍부한 음식입니다. 아이들은 보통 하루에 두 컵 정도의 우유를 먹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그런데 우유에는 지방도 많이 들어있는데 우유에 들어있는 지방은 삼겹살 속에 들어있는 지방만큼이나 우리 몸에 나쁜 포화지방입니다. 포화지방을 많이 먹으면 나중에 비만, 고혈압, 심장병 같은 성인병이 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유에서 지방을 줄인 우유가 개발되었는데 이것을 저지방 우유라고 합니다. 지방을 다 뺀 것도 있는데 이것은 무지방 우유라고 합니다. 그럼 아이들에게는 어떤 우유를 먹여야 하나 이게 궁금하실 겁니다. 두돌 이전의 아이들은 보통의 우유를 먹는 것이 기본적으로 권장됩니다. 두돌 이전의 아이들에게는 지방이 두뇌 발달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저지방 우유를 먹이면 곤란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지방의 양이 서서히 줄기 때문에 두돌쯤 되면 보통의 아이들은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이는 것이 권장됩니다. 하루에 한 두 컵 정도의 우유를 먹이는 것이 건강한 인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두돌부터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이는 것이 중요한데 늦어도 다스돌쯤까지는 무지방 우위로 바꾸어 먹이기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저지방 우유는 비만인 아이들만 먹는다고 잘못 생각하시는 사람도 있는데 저지방 우유를 먹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성인병 예방입니다. 물론 비만인 사람은 몸무게 때문에도 반드시 저지방 우유를 먹어야 합니다. 지방이 카로기가 없기 때문에요. 그리고 놀랍게도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는 당뇨병 같은 성인병 내방하고 암발생도 줄여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우유가 몸에 나쁘다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일부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당연한 이야기인데 이 말은 보통의 우유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유를 무조건 먹지 말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는 하바드 대학 교수가 그런 말 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하바드 대학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습니다. 미국에서 제일 권위있는 의료기관 중에 하나인 하바드 대학의 공식 홈페이지에 우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습니다. 우유의 장점은 엄청나게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면역시스템의 기능을 높여주고 고혈압의 염성을 줄여주고 심장병을 줄여주고 비만을 막아준다.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단백과 비타민과 미니랄이 풍부한 아주 좋은 음식이다. 다만 보통의 우유를 먹여서는 안되고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전세계의 거의 모든 전문가들은 이 의견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왜 그렇게 무작정 믿는지 그게 참 이상합니다. 우유를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보통의 우유와 저지방 우유는 분리해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덜부터는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는 것이 좋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아이가 저지방 우유를 먹는 경우는 몸에 좋은 불포화 지방이 많은 식물성 기념이나 견과류의 양을 넣어가지고 에너지 보충에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지방 우유도 다양하게 나오기 때문에 선택을 잘해서 먹이는 것이 좋습니다. 2% 지방 함량을 가진 우유도 우리나라에서는 저지방 우유로 팔리고 있는데 의사들이 말하는 저지방 우유는 1% 이하의 지방을 가진 우유를 말합니다.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에 좋다는 음식을 아무리 골라먹어봐야 저지방 우유나 무지방 우유가 아닌 보통의 우유를 먹는 그 하나만으로도 도루묵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우유 먹는 거 말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말 건강을 위한다면 저지방이나 무지방 우유를 먹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십시오. 건강에 좋으신 것입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